우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뭐가? 우와, 너무 무서워. 진짜? 왜, 왜? 너무 무서워. 우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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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 언니. 왜? 무섭지? 너무 무서워. 언니. 왜? 그냥 바로 절벽이야? 장난 아니야. 언니, 대박. 대박. 너무 무서워. 여기 뭐야? 뭐야? 안 담겨. 저기 반대편에서 여기 보면 어떤 기분일까? 소름돋아. 무섭다. 경이롭다, 정말. 지금 다리가 약간 후둘둘둘거려. 내려갈 수 있어요? 응. 대박. 내려갈 수 있어. 어머, 어머, 어머. 우와. 너무 무서워. 무서워, 여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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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무서운데? 저기랑 달라. 우와. 야, 여기 장난 아니야. 여기가 진짜야. 우와. 대박. 짜릿. 우와. 안 담겨. 담기지도 않아. 이 거대함에 담기질 않아. 저 계단, 여기 계단 얘기가 진짜 무섭다, 여기가. 우와. 우와. 여기가 진짜 너무 무서워. 아우, 좋은데요, 여기? 여기 진짜 멋있네요. 여기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우리가 협곡 위에 있는 거야, 그럼. 우와. 우와, 꼭대기가. 그 풍경이 그 풍경인데. 저걸 안 본다고? 와, 너무 무서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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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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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 언니. 왜? 뭐야. 와, 저기, 대박. 대박. 인정, 인정. 어, 다리로 떨거래. 자, 얘들아. 하나, 둘, 셋. 이렇게. 상반된. 이렇게 한번 보여. 이러면, 이러면 안 보여. 이게 무리 보여야 되는데. 물은 안 보여. 여기 진짜로 슬리퍼 신고 온 사람 나밖에 없을 것 같아. 역사상,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애가 없어. 하늘이 되게 가까워. 다시 한번 가실게요. 저기 슬리퍼 좀 안 나오게 좀 해 주세요. 저로다 핸드폰 떨어뜨리면 대박이야. 아이고. 여기는 그냥. 아유, 무서워. 야, 울타리가 없어, 울타리가 없어. 우와. 울타리가 없어. 울타리가 없어. 무서워. 울타리가 없어. 붙어라, 붙어라. 붙어라, 붙어라. 우와, 직진하면 그냥 바로야. 우와, 이쪽으로 붙어야겠다. 우와, 너무 무서운데. 우와. 우와. 막 파노라마, 언니. 파노라마 뷰처럼. 배고파. 시원한 거 마시고 싶어. 없네, 리셉션. 오늘도 카페라떼 와. 콜라에 고마워. 카페라떼. 카페라떼. 나 라떼 먹고 싶지 않니? 네. 먹고 싶다. 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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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카페라떼 좀 꼭 사드리고 싶다. 시원한 걸로. 얼음 들어간 거. 얼음 팍팍 넣어가지고 그냥. 여기 마을이다. 우와. 뭐 있을 것 같아. 여기 가도 될 것 같아요. 어디요? 여기 왼쪽에도 있고. 여기 새울까? 새울까요? 제발 아이스라떼가 있기를. 오, 저기 좋다. 저기도 예쁘다. 응. 음료가 뭐 있나? 에스프레소. 저기 프라상이랑 있고. 우와 우와. 봉수. 봉수. 두 카페. 카페. 카페 라테. 카페 라테. 카페 라테.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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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있대? 있다 있다 언니. 그건 이루어진다. 바로 만들고 계셔. 우와. 자 어디 볼까. 어... 아이스. 다리. 어른데 없잖아. 있었는데. 하나 더 해. 아멘. 어른데 없잖아. 있었는데. 하나 더 해. 하나 더 해. 얼음 없어요? 얼음을, 따로 달라 을까요? 됐다! 유재야, 완성이 되었어. 완벽한 아이스 라테야. 어른 소리 들리시죠? 이거, 이거. 같은 마테. 다 같은 마테. 아, 저 이거. 펑렛 마요? 이거? 똑같은 거 같아. 마요? 아, 신기하다. 여기 그냥 야채랑 고기만 해서 구워서 주는 거예요. 맛있겠다. 그러니까. 빵이 너무 맛있겠다. 이거 진짜 빵이 신의 한 수야. 진짜? 너무 부드럽고, 겉이 바삭한데 지금 따뜻할 때 먹어봐. 이거 한 입 먹어봐. 진짜 빵 너무 맛있어. 진짜? 빵이 너무 맛있지? 빵이 너무 맛있다. 진짜 빵이 맛있네. 바삭하고 촉촉한데 부드럽고 그렇지 않아? 오빠, 속촉? 그러니까 속은 그냥 또 그런데. 오빠, 속촉. 빵이 진짜 맛있어. 맛있는데? 무슨 맛인지 알겠지? 응. 빵이. 빵이 너무 맛있지? 응. 끝. 끝. 만든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삭함과 부드러움이 살아있고 위험한 독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중독. 약간 병인 것 같아. 뭘 찍고 있으면 자꾸 뭘 하려고 해. 뭘 하려고 해. 그걸 할 수 없는 것 같아. 너는 더ė는punkt까지는 가지가? 아빠가 직접tı. 봐.